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신한정 팀장 모시고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설마 시리아는 안 가보셨죠? 네, 시리아는 안 갔습니다. 그냥 분석하시는 거예요? 네. 중동은 화약고다, 이런 인상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그 구조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게요. 네, 일단 중동 쪽에 저희가 지난번에 이란하고 사우디, 터키 등등을 분석하면서 말씀드렸던 중동의 갈등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한 다섯 가지의 갈등이 중첩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으로 이슬람 국가들과 이스라엘과의 갈등이죠.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위파와 시아파의 갈등입니다. 주로 사우디아하고 이란을 중심으로. 자기 종교 내에서 갈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위파 근본주의자 IS, 알카에다 이런 쪽이 심각하게 문제가 된 게 몇 년 전이죠. 이런 것 갈등이 또 있고요. 네 번째는 국내에서 왕정이냐 공화정이냐 개혁파 대 고수파. 네, 국내에서의 갈등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석유팩권을 둘러싸고 오펙 국가와 미국의 쉐일업체 이런 갈등이 다섯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전통적인 입장에서 이스라엘과 이슬람 국가가 사이가 안 좋은데 사우디아하고 이스라엘이 친합니다. 왜 이렇게 되냐. 이쪽 사람들이 희한하게요.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이슬람 국가 갈등이 있는데 갑자기 얘보다 더 싫은 놈이 나타납니다. 이란이죠. 그러면 이란 때문에 갑자기 이스라엘하고 손을 잡아서 이란을 공격을 합니다. 순위파 시아파의 갈등이 튀어나온 거죠. 화두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순위파 근본주의자인 IS가 막 튀어나와서 화두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 스톱하고 또 IS가 공격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어떨 때는 아랍의 봄 때문에 국내 개혁화 보습화로 확확확 바뀌고 지난번에는 러시아하고 지금 사우디도 친하고 이런 이유가 석유 패권을 둘러싸고 미국 셀업차와의 갈등이 났을 때는 또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분석할 때는요. 갈등들이 말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연결이 되고 할까를 보실 때는 지금의 화두가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바뀌는지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화두는 어떻게 바뀝니까? 일단 시리아를 둘러싸고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이 한 일주일 사이에 화학무기를 썼다는 이유로 미사일을 쐈고요. 그런데 헛방 쐈다고 그러던데요. 러시아는 하나도 안 다치고 다들 그냥 신용만 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과연 화학무기를 아사드 정부가 썼을까? 이거부터 실은 퀘스천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에서는 영국이나 다른 첩보 쪽이 왜냐하면 지금 승기를 잡은 아사드 정부군이 과연 그걸 했을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었냐? 있었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물음들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고 러시아는 그걸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던데 저희가 과거에 미국의 상황을 보면요. 베트남전 때도 통킹망 사건을 실은 조작했고요. 그다음에 이라크 전쟁 때도 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실은 전쟁을 했고요. 이런 오판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신뢰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만약에 그런 걸 썼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천인공로할 정도로 또 되게 맞는 게 맞는데 과연 썼을지 사실은 지금 퀘스천이 이런 상황에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게 논해봐야 의미가 없는 게 한 30년 지나면 미국 무슨 외교부, 정보부 기밀문서 해제되면서 그때 알잖아요. 맞습니다. 그 영화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슈가 사라져버렸고요. 일단은 미사일을 쐈는데 48시간 안에 쏜다고 해놓고 쏜다 해놓고는 100시간 걸렸는데 이미 다 피해버린 상황에서 실제로는 쏘긴 했는데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러시아에서도 크게 타격받지 않았고 미국에서도 나름 괜찮았고 이렇게 돼버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로는 러시아, 터키, 이란이 지원하는 아사드 정부군이 승기를 잡은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미국과 러시아가 실은 주역이라기보다는요. 실은 이스라엘이 자꾸 이란을 건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요. 지금 이 구도가 이렇게 계속 돼버리면 이란이 이라크와 시리아, 그 다음에 레바론의 헤즈볼라와 하마스로 연결되는 시아파 벨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제일 싫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일 이 상황을 반대하고 싶고 이 상황을 뒤집어 엎고 싶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일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리해진 것은 실은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스라엘이 계속 이렇게 도발을 하게 된다면 양쪽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러시아와 미국도 실은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집중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사실 뭐 아휴 시리아 가볼 일도 없고 또 뭔 관심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좀 걱정스러운 게 과연 중동발 위기 혹은 그건 바로 육가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전개로는? 지금까지의 전개로는 일단 저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당분간은 일단 소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자꾸 잽을 던지는데 실은 이란이 이번에 한 4명의 이란 군인들이 죽었긴 했는데요. 이란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리알화가 폭락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도 그렇지만 터키, 이란 등등이 내부에서 지금 반발도 많고 해서 실은 강하게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이런 상황들인데요. 그리고 6월에 러시아에 월드컵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리도 가죠. 네. 지난 동계올림픽 때도 그랬고요. 이런 행사가 있기 전에는 무리해서 액션을 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거기다 대선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약간은 서로가 눈치를 봐가면서 사이버를 한다든가 또 제재도 좀 유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하반기입니다. 이 월드컵 끝난 8월, 9월, 10월에 저희들은 이 시리아 내전이 이게 쉽게 타협되기 어렵고요. 상당히 오래 간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아시아파 벨트가 가만히 놔두면 만들어지는 상황인데 이번에 그 화학무기를 썼다. 썼다 안 썼다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미국은 이 동네에서 빠지고 싶습니다. 체면은 칠 차리되 가급적이면 빠지고 싶은데요. 여기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저희가 미국의 입장을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 냉정기 중동 전략이 미국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안전 확보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석유 자산의 안정적인 공급입니다. 세 번째는 소련의 영향력 저지입니다. 이렇게 50년대부터 한 80년대까지 해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탈냉전 이후에 90년대 걸프전을 했을 때의 전략은 소련이 사라지면서 이 두 가지가 돼버리고요. 이스라엘 안전 확보와 석유 자산. 9.11 테러 이후에 완전히 바뀌는데 첫 번째가 테러 조직의 개멸로 바뀌고요. 대량 파괴무기 확산의 저지 여기가 생황무기 또는 핵무기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스라엘 석유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렸는데 이것 때문에 이라크 전쟁에서 너무 많은 정력과 시간과 돈을 다 허비했습니다. 빠져나오는데 수렁이 빠져서 거의 10년이 걸렸는데 이게 지금 5년이 최대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 기억 때문에 더 재산군을 파견한다든가 이게 막 들어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우디한테 또는 이스라엘한테 네가 좀 해다고 했는데 사우디가 젊은 수장에 나타나면서 개입을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은 과거에 중요했던 유럽과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 30년 동안 거의 중동에 올인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라크 전쟁 때 썼던 돈이 3조 달러가 넘어가고 서프라인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미국 국민이 많이 죽었는데요. 그거 하느라고 아시아 쪽, 중국 견제를 못했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 하기 싫어하잖아요. 맞습니다.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중동에 빠져나고 싶은데 아마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원하는 이런 방식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또 유럽도 지금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아사드 정권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된다면 이게 가닥을 잡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슈가 월드컵 끝나고 나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몇 달간은 소강이지만 이 이슈는 아마 올해와 내년 점점 높아지는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시리아를 때리고 그러는 게 사우디도 그걸 원하고 그런 게 효과 좀 올려야 된다. 그런 경제적인 내막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들 보는 시각이 많잖아요. 네, 지금 아마 사우디 입장에서도요. 공격적으로 이제 지금의 작금의 사태를 시리아, 이란이 시아파 벨트를 만드는 거를 놔두지 않고 이렇게 도발을 했을 때 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요. 그 바로 직전에 미국이 빠져나오면서 오바마가 이란을 핵협정 협의를 통해서 시장으로 끌어들이면서 오바마는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을 신고 화를 하게 했습니다. 아, 이란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공급이 늘어나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버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이게 뉴욕타임제 그림인데요. 오바마하고 이란하고 손을 잡으니까 이스라엘하고 사우디가 너무 화가 나서 둘이 손을 잡았는데요. 트럼프가 나타나면서 이 구도를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겁니다. 이번에 이란 핵협정 폐기한다고 하면서 전통적인 이스라엘과 사우디로 방향을 잡으면서 이들이 실은 지금 시리아 내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물론 무론적인 시간이지만 저 구도가 저 구도를 깨기 위해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스라엘의 힘이라는 게 미국 내에 얼마나 큽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인구야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관계가 앞으로 시리아 내전의 중요한 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스라엘이 자꾸 도발을 하는데 이란이 그나마 지금 천천히 하고 있는 거는요. 지금 이란은 개혁파 대통령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아흐마디 내자고 하는 강경파가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면서 문제를 일으켰다가 로하니로 바뀌면서 오바마와 핵 협의를 하면서 시장에 나온 건데요. 지금 이렇게 자꾸 도발을 하게 되면 이란도 실은 강경일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란도 강경파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더 상황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란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정 정치체제라는 국회의원하고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는데 제일 꼭대기에 있는 최고 통수권자는 율법학자인 호메니와 하메니 아주 특이한 정치체를 갖고 있는데요. 실은 국민들의 불만도 상당히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타도하는 대상이 순수한 이슬람 정치를 위해서 타도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계속 걸부되는 한에서는 내부의 반발도 많을 테고요. 중동은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중동은 저희가 두바이하고 그다음에 바레인, 그다음에 사우디 이렇게 친미 국가들만 많이 갔고요. 이란은 들어가면 미국 들어가는데 힘드셔서 못 가시는 거죠? 이란은 기회가 있긴 했는데 실은 안 갔습니다. 가시면 미국이나 서방세계에 가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러더라고요. NH투자증권의 신한종 팀장과 함께 시리아 공습으로 본 중동 지역의 지정확정 리스크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